이번 미션은 불꽃놀이야. 케이크 상자가 있고 거기에 불꽃놀이 막대가 달려있어. 거기 불을 붙인 다음에 꺼지기 전까지 여기 오면 성공. 선착순 3명.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미안. 오케이. 빨리 가. 어디야? 여기가? 오우. 오우 아우. 아 불이 갔다 오고 진짜 들려. 아 내가 이거 아까 짜리라고 힘 다 뺐나 보잖아. 그치? 내가 이거 아까부터 계속 짰게 돼. 아 그러네. 아 그래서. 아니 이게 짜린 게 이게 보통이든 게 아니거든 이게.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누구야. 하야 꺼졌어? 다 꺼졌어. 오케이 꺼졌어 꺼졌어 꺼졌어. 꺼졌으면 다시 가야지. 다시 떠 오세요. 꺼졌으면 다시 가야지. 꺼졌으면 꺼져. 꺼졌어 꺼졌으면 꺼져. 꺼졌으면 꺼져. 아 귀여워. 엄청 빨리 와야 돼. 귀여운 캐릭터야. 국민 귀여움이야 국민 귀여움. 아 귀여워. 와. 와. 아 끝난 거 아니야 또? 와. 오 누구 왔어? 오 누구 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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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바리 채로 성공했네. 와. 와. 쓰러졌어 쓰러졌어. 그럼 우리는. 우리는 광수하고. 종국 선생님. 웅인형. 저쪽은. 하하하고 종국이 남은 거지? 2 대 2네. 아 제가 일단. 제가 먼저 붙일 거야 형. 그래 붙여. 제가 찾은 거거든. 그래 붙여 붙여 붙여. 가 가 가. 어. 빨리 가. 그리고 붙이고 가. 이 정도는 나 해 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구나. 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형. 선생님 이거 이거 무조건 붙여야 돼요. 아니야 저 안에 또 있어. 이거 해도 되잖아. 어? 이게 불생이야. 으어어. 어? 으어어어. 으어어어. 수고하시게요? 으어어어. 뭐예요? 우리 우윈형이야? 아 우윈형. 성공이다. 와 이겼어 우리 이겼어. 아 이겼어. 어 또 졌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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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 남았어요. 왕수 남았구나. 됐다 됐다. 3명 성공! 예에이! 너까지는 너까지. 나까지. 예에이! 예에이! 아, 그래서 둘 다 계열로만 남았구나. 종국을 이겨서 기분 좋네. 누가 그러던데 종국이 꼭 이기고라고. 형, 종국이 이런 게임 진짜 못해요. 아, 진짜? 네. 기분 좋지 않네. 야, 근데 마지막 승부가 아주 진짜 제일 지저분한 승부가 될 거예요 형. 황수하고 종국이거든요.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 진흙탕 싸움이 뭔가를 둘이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다음 주션. 다들 쉬고 계세요. 빨리, 종국아. 종국아. 종국아 안 붙었어? 어차피 끝나지 않을 거니까. 형, 이렇게 되면 이겨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만 나왔어요. 오빠, 우리 이겨야 돼요. 불 대결이야. 자, 이번 게임은 티슈 불기다. 티슈 불기! 아주 역동적인 거 해줘, 역동적인 거. 얼마나 더 역동적이에요? 얼마나 더 역동적이에요? 티슈 불기! 티슈 불기! 티슈 불기! 티슈 불기! 오케이, 알았어. 자, 티슈 불기! 자, 티슈 불기! 동시에 불기! 그냥 오랫동안. 그렇지. 상대방보다 오래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긴 팀이 두 사람 중에 이긴 사람이 있는 팀이 증거를 해. 그렇지. 야! 야! 화이팅! 우리 팀의 무거운 어플을 드리겠습니다! 야! 유잠가 얘기했네. 화이팅! 무거운 어플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네! 좋아, 자세 좋아요, 자세 좋아. 가 HawИ을 드리겠습니다! 치 loafrez 팍! 아 οιète잉ů